안녕하세요. 날씨온 기상속보입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에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약해지면서 강원도 홍천을 제외한 서울경기와 강원도 지방의 호우특보는 오후 1시 40분을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 기상속보였습니다.